안녕하세요 산타고 입니다. 오늘 야간 라운딩 가고 있습니다. 나리타 공원 근처로 약 도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일본의 인플레이도 있긴 한데요. 좀 비쌉니다. 휴가 요금 없이 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야간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일요일 오후 3시 10분 튀어 인당 만행 이었어요. 차도 안 막히고 아주 좋습니다. 완전 셀프에요. 캐디백도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밥도 대충 편의점에서 빵 사 먹었어요. 라운딩은 전방 끝나고 쉬는 거 없이 스루로 진행됩니다. 티업전에 가볍게 퍼팅으로 몸도 풀어보고 셋이 있을 뿐 다 되어서 스타트 라인으로 갔습니다. 오후 시간에 시작하는 골프는 경험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부부 둘이만 치는 골프는요. 사실 싸우기 딱 좋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과정을 이미 지나쳐 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가끔 열받긴 하지만 파세이브 잘 했고요. 파포시다. 파포시다. 오우! 파포! 나이스 박! 하하하하 존맛지지. 굿샷! 하하하하하하 스타트 좋다! 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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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도 왼쪽이다. 옆구린에 올리는 거 아니니? 나이스온 나이스온 그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보다 거리가 가깝진 않아지니까 뒤로 빼서 어프샤아 구력이 있다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어프로치는 잘하는 편이고요. 셋이 많은데 이렇게 어두워? 금방 얻어집니다. 와 나이스! 고잘났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안에는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미스샷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럼 안전적인 90도 들어올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재미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파! 파! 나이스! 나이스 박! granny 포터 사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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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에이밍 나쁘지 않았어 이제 적응이 돼 가는 거 같긴 하구요 조금 오른쪽이지만 좋다 wherever 나이스온 실수로 촬영이 안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파 세이브 잘 했습니다. 굉장히 페어이 넓더라구요. 일본이 한국보다 1시간정도 빠르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게 그래서 어느새 해가 연이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앞에다 앞에다 앞에다. 빠디 팍! 아유 너무 빨리 쉬었다. 와... 오케이. 노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우 나이스! 오우 좋네. 오우 좋다. 아냐아냐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야. 불길한게 아니고.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거 너무 잘하잖아. 어디 파! 오늘 파운 일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연속 4개 파! 이거 5B인줄 알았거든요. 나이스! 소리가 좋았다 소리가. 처음 오는데라. 아 근데 끝자락에 살아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이야... 만만치 않은 서드샷! 그래도 아래 언덕이 심했는데 잘 띄워서 보내놨습니다. 이 어려운걸 해냅니다. 아 이거 못찍왔으면 못찍왔어요. 이건 편집자 마음이죠. 이거 이거는 내가 한번 봐줄게. 진짜 봐줄게. 진짜 봐줄게. 안 믿죠 역시. 지금 40분. 라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구요. 많이 어둡습니다. 생각보다. 안찍혔어. 잘 먹었다. 그렇지 좋았어 좋아 버렸어. 5연속 파 했어요.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5시쯤 되니까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스타트가 9시니까요. 8시였나? 그랬던것 같다. 상당히 민감한 그린을 보고 말았어요. 완전 쩔았죠? 좋아. 와 저기 충분해. 저기 넓어. 드라이버는 거리는 비록 안나가지만요. 다행히 방향감이 좋아서. 그래서 페어에 킵하고 있구요. 어두워서 공 찾는데. 한참 걸릴때도 있어요. 아.. 이 멍청이. 아.. 포기가 나왔어요. 아쉽네요. 8시에 스타트해도. 1시만 끝날거에요. 전반 3오버. 후반 잘 치면. 오늘 싱글 가능성이 있어 보이구요. 그렇지. 만약 방향은 괜찮아. 2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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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였나? 아이고. 아깝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돼. 맛있어. 좋네 좋네. 파미라 공 찾기가 쉽진 않지만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 와.. 생각보다 안 구르네. 이야.. 뭐 이렇게 휘어. 짧은 파워. 신중해야 돼요. 오.. 나이스. 나이스. 좋네. 좋네. 오.. 좋아. 근데 조금 왼쪽이야.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거 그거. 아 쎄다. 오.. 아.. 아.. 아 쎄 쎄 쎄. 쎄 쎄 쎄. 아유.. 아유 아깝다. 굿샷. 고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제 싱글까지 3개 남았거든요. 잘 쳐야 합니다. 제일 좋은 곳. 아유.. 아유.. gute.. 딱. 아유.. 쉽지 않은 라인을 아주 잘 꺼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굿샷 우와 키윤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주변으로 내리기 시작했구요 굿샷 굿샷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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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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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금 훌륭하지 야 이거 최계 최대 위기였는데 에라 모르겠다 샷 유튜브 가길 위해서 음 진짜 운 좋게 빠졌어요 이건 아 좋았는데 약하다 나이스 음 아쉽게 또 하나 떨어뜨리고 마네요 고기 굿샷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계속 위기가 연속이 되는군요 미스샷 나와버렸고 기가 막힌 리커버리샷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두 홀 남겨놓고 시키스 오버 과연 오늘은 칠자를 볼 수 있을까 어 그러네 에어컨 속에 들어온 거 냉장고에 들어오는 느낌이네 핀을 노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파파티 파파티 여기서 또 안 들어갔어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쳐야 하는 건데요 어 두 홀 모두 파해야 됩니다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다행히 파 세이브 했고요, 마지막 콜에서 파 해주면 79 달성입니다. 일단 초구 드라이버 굉장히 좋았어요. 2년만에 싱글 하는 거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지만 세컨샷 잘 쳤고요. 아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오랜만에 야간 라운딩 분위기 좋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중해야 합니다. 아 이게 쎘어 이게 쎘어. 이건 뭐 절망적인 절망적이죠. 아쉽습니다. 결국 80으로 끝났어요.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시에 티업해서 9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날도 춥지 않고 아내와 투백으로 플레이했고 인당 만행에 나리타 공항이라 가깝기도 하고요. 1시간 정도니까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산타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 3, 2, 1, 1 저, 3, 5, 5, 6... 4, 3, 2, 1 o, 3 , 2 5, 4, 5, 3, 1